운전해 주시는 현지 드라이버들 있잖아요. 두 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받습니다.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아침 식사 질이 결정되니까. 그냥 밥 좀 줘. 그냥 이런 거 좀 하지 마. 아니 왜 그런다고 해야 돼. 야 얘네 끈적이게 잔다 아주. 아 광수 진짜 추워서 못 자겠다는 소리네 들으면서. 이거 머리 아니야. 이거 머리 아니야 이거. 잠 못 했어요. 너부터 해서 눈이 안 맞춰서. 카메라도 다 쓰러져 있고 여기서 찍어봐 여기서 들어와봐 아 불쌍하네 애들. 자 좀 자야 좀 더 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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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를 너무 굴아 진짜. 코걸기는 내가 달래지지 않고가 아니야 진짜 코를 너무 굴아. 와이프가 한 번도. 이게 새색시처럼 자냐고. 그게 아니지 평소는 안 자지. 새색색. 야 그렇게 웃으려면 일어나. 새색시처럼 자냐고. 아 수준님 코 진짜 장난이거든요. 야 그치. 진짜 심하게 굴아요. 야 너는 또 풍선과 왜 그러냐 얼굴이. 아 나 지금 맛있게. 야 너는 체력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담래. 자 일단 좀 멋있게 찍을게요. 자 여기서 이렇게 불러 내려가시니까. 멋있게 찍어주셔야 돼요. 아우 멋있게 찍을라 보지 계속. 아 아 제가 카메라 불러요. 여기 포트샵 안 깔렸어요. 오우 멋있다. 아 이거 다 찍어 보겠습니다. 누가 알겠어요 일하자마자 찍은 사진이라고 보세요. 저랑 사진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쩌지. 저 이걸로 할게요. 저 이걸로 할게요. 태양을 먹는 겁니다. 자 이 끝에. 여기 태양. 여기서 태양이 나온 느낌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태양을 먹는 느낌으로. 아시겠죠. 야 이거 괜찮네. 여기 주전자를 좀 더 떼야겠네요. 그죠. 너무 좋았잖아요. 주전자인데 이게 나와야 나온 느낌이어야 되기 때문에. 여기 딱 머리가 약간 있어야 돼요. 얼굴이 우리 얼굴에 형상이 나오는 게 좀 좋죠. 아무래도. 아 됐습니다. 일단 그거 하고. 아니 그리고 저. 여러 가지 다양한 저 제가. 작가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데. 이 태양이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. 태양이 약간 이렇게 퍼지지 않고. 약간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샵이 있었더라고요. 그렇게는 안 됩니까. 가능합니까. 약간 노출을 좀 어떻게 조절하면. 15장 다 찍었다.